언론 징벌법은 미투 금지법이다 자 저 말은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한 말입니다 언론 징벌법은 미투 금지법이다 지금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연기를 해서 오늘이 26일인데 이제 30일에 열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일 열리어서 아마 그 30일 8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저걸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지금 이 언론중재법 언론 징벌법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양심 있는 의원들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사 출신인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응천 의원의 발언입니다 4.7 재보선에서 질타받았던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이 부활되고 있다 옳지도 않고 떳떳하지도 이롭지도 않다 우리는 언론개혁이 근본적인 표현의 자유 힘있는 집단과 사람에 대한 감시 역량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공감을 갖고 있다 언론중재법이 이런 공감대를 훼손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다는 거지 떳떳하지도 않고 이롭지도 않다 심지어 민주당 의원이 내가 봤을 때 민주당에게 이롭지도 않다 심상정 의원 대권 주자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투 혹은 학교폭력 등의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는 충분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곧 살아있는 증거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부당한 폭력을 고발해왔다 그런데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대로라면 애초부터 첫 보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런가 하면 변호사 출신인 오기형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론의 활동과 관련하여 이 점만 특화해서 징벌 배상제도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통상적으로 봤을 때 민사사건에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가 피고의 고의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번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는 원고의 입증 책임을 완화했다 이것은 당연히 언론사에 불리하다 네, 이어서 오늘의 인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분 더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여러분 사진 보시면 금방 아시겠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제가 송영길 대표를 오늘의 인물로 뽑은 이유는 이겁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에 대해 저널리즘에 유협을 가할 것이다 라고 비난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뭣도 모르니까 그건 뭣도 모르니까 자기들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알아 이게 송영길 대표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저 뭣도 모르니까 라는 말을 자세하게 할까 말까 지금 망설이고 있는데요 이 쌍팔년대에 많이 썼던 쌍욕입니다 저건 뭣도 모르는 그 뭣, 저 엑스라고 해보죠 뭣도 모르고 예전에 왜 탱자탱자 한다 뭐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욕을 연상시키는 이 표현을 쓴 겁니다 집권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국경 없는 기자회라는 국제언론인 단체에서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자 여기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가 뭣도 모르면서 엑스도 모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정말 외국인들이 알까 두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공당의 대표가 뭣도 모르면서라니요 국경 없는 기자회에 한국에도 그 기자들이 있는데 물어볼 거 아닙니까 저게 무슨 뜻이야 저게 뭣도 모른다 해서 저 뭣이 뭐야 그래서 그 외국 기자들이 저 뭣도 모르고 해서 뭣이 뭐라는 걸 다 알게 되는 순간 얼마나 망친입니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네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뭣도 모르고 무턱대고 반대한다는 식으로 무시 퍼매하는 송 대표야말로 뭐가 뭔지 모르고 무턱대고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이는 것 아닌가 송 대표 당신이야말로 뭐가 뭔지 모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체주의의 그림자가 국민의 정한 명령 환불정신을 가진 달성락oles과 함께 다른 일통은 수고하십시오 다른 시간 google 스포 Splash 수두 점수가 수두 그만 ст dump valuable